책 GPT 활용해서 언어 교환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약간 언어 초급, 초급, 상급 기준으로 회화, 간단한 회화 컨버세이션을 한번 회화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책 GPT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고 비기너부터 시작해서 인터미디에이트 그 다음에 초보 중급, 어드밴스, 고급 수준까지 적절하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습자가 간단한 커뮤니케이션을 좀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책 GPT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봐야 합니다. 지금 콘텐츠를 예를 들어서 이 키워드를 AT Basic Easy Topic Easy Topic InVetnames 검색을 하면 이렇게 콘텐츠를 보여줬는데 앞부분에 검색을 했을 때 지금은 얘가 짧게 얘기를 해줬는데 Easy Topic 안하고 너무 간단해서 뭐 예를 들어서 50 Basic Topic InVetnames For Conversation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Easy Conversation 쉬운 With 여기에 있는 공각 스타일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쉬운 작업을 스타일에 관한 대화 는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된다 그러면 다음 글 notices 12 Umm 이런 고맙습니다. 도이창 비엔나이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자반, 후니, 랑, 공각, 비엔나이, 야, 다다양, 바, 홍콩, 스타일이 아주 많아요. 그런 거 맞아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캐치피트를 이용해서 토픽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토픽을 만든 다음에 컨버세이션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게 처음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 얘기인지 모를 테니까 프랜슬레이팅 번역을 해달라고 하면 이런 콘텐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베트남이스라고 해요. 처음에 토픽 인 베트남이스라고 했으니까 베트남 기반으로 영어까지 포함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지 컨버세이션 대화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트랜슬레이션 인 코리안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얻은 다음에 얘를 갖다가 카피를 해서 구글 도큐멘트에다가 넣고서 학습자하고 같이 언어 교환을 하면 자우드 언어는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하게 되면 아주 ChatGPT를 이용한 아주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언어 교환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냥 이거 맨피 공짜로 ChatGPT 3.5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얘를 어디에 써먹나 가장 좋은 용처 사용처는 내가 현재 내가 여러분이 타겟 랭귀지 하나를 딱 정해 나는 베트남어를 베트남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좀 할 거니까 아 그럼 베트남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타겟 랭귀지를 이용한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하는데 이게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한다 언어 교환을 한다 그러면은 요즘처럼 온라인이 잘 돼 있고 온라인 베스트고 온라인 베스트고 컨텐츠도 ChatGPT를 이용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언어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타겟 랭귀지인 베트남어와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뭐 코리안 뭐 내가 영어를 잘하면 베트남이스 앤 잉글리시로 해도 되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는 코리안 그러면은 아 내 입장에서는 베트남어를 배우는 거고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많냐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있거나 베트남에 있거나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어떻게 오픈된 곳에서 광장처럼 오픈된 곳에서 이 학습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같이 공부를 했을 때 과연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나와 공부하는 사람이 한국어를 또 얼만큼 잘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이거 언어교환해서 이런 컨텐츠를 이용해서 언어교환했을 때 과연 이게 실력 향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네 그러면 언어교환을 한 사람만 해서는 좀 안 되고 적어도 한 3명 이상 정도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8명 가까이 하고 있는데 비시즌이라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8명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은 언어교환을 한 지 대략 한 3개월 차 이상 2개월 차에서 3개월 차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년 정도 한다 1년 꾸준히 1년 정도 했을 때 원이어 했을 때 과연 나의 베트남어 실력은 어느 정도로 올라갈 수 있고 나랑 같이 공부한 베트남 친구가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 을 세우면 보통 언어를 일반적으로 충분히 마스터하는 것 자체가 랭귀지 마스터 부분이 쉽게 말하면 플루언틀리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갖는다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컴프레이션과 익스프레이션 이 컴프레이션과 익스프레이션 이해와 표현을 두 가지를 다 잘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을 보통 인테미디트 좀 집중했을 때 집중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을 때 대략 한 3년 정도 3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어는 3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더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플루언틀리 컨버스테이션 커뮤니케이션 충분하게 충분하게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언어 교환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3년 정도 보고 1년 차 1년 2년 차 3년 차 이 정도로 계획을 한 다음에 연차로 3년 정도 그래서 3년 후에는 뭐 굳이 언어 교환 안 하고 그냥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언어는 생활을 하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실력이 증가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실력은 어느 정도 감도하지만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으면 그 언어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한 3년 정도 공부하고 아 오케이 하면 되는데 이 1년 차 2년 차 3년 차례에 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어떤 챗집 PT와 같은 컨텐츠를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학습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차로 계속해서 이 언어 교환을 하다 보면 이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챗 GPT로 생성된 컨텐츠가 저작권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게 저작권이 적용이 아직은 안 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가지고 활용해서 충분히 이 언어 교환 자체를 상당히 전문적으로 아주 훌륭한 에듀케이션을 한 교육적인 어떤 컨텐츠로 만든다라는 것은 아주 아주 유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이 언어 교환 같습니다 이상 챗집 PT로 언어 교환 컨텐츠 만들기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